아유, 괜찮아. 아니, 당신은 없어요. 짜마디카, 짜마디카. 아유, 갓 등겨. 나 족색해, 여기 족색해. 나 모르겠는데. 이상한 거 아니야. 족색해. 여기가 좀 싼 대신 유니폼이 없고. 약간 좀 창피했어요. 여기는 돌 마사지, 무슨 오일 마사지 이런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타이 마사지. 아유, 거기 아프다. 살살? 예를 들어서 조금 세다 싶으면. 바오바오, 바오바오 이렇게 하면 살살 해달라는 거고. 좀 세게 해달라는 건 낭낭. 낭낭. 낭? 낭낭은 낭낭인데. 낭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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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.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어우. 게임 났나?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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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와. 바오바오. 낭낭. 제대로 감각해 주셨네. 갑자기. 갑자기 약사무수. 태국 여행을 오면 거의 매일 오니까. 그럼 여기 마사지 하시는. 아, 저거 너무 시원해. 아, 저거 너무 시원해.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좀 세게 하는 분이 하고 싶다 이러면 세게 하는 분을 붙여드리고. 지금 나 하시는 분은 어떤 분? 잘 하시지, 세지. 어, 좀 세지요. 저분은 그렇게 센 분 아니에요, 되게. 맞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. 빼고 가서 마사지 받을 때. 아우, 진짜 잘한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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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한글자막 by 한효정